진짜요? 좋아요? 감사합니다 어떡해 저희 빌리 실제로 오르니까 어떠세요? 좋아요? 재미있어요? 재미있는 판 소리 질러! 완벽해 열기가 최고예요 노래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더 커요 이겨야 돼 근데 너무너무 아쉬운 건 안돼요? 안돼요?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을 볼까요? 볼까요? 마지막 곡은 미니앨범의 서브곡인 브레이 아침나라는 곡인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물을 먹어서 먹어야 될까요? 여러분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주실 거죠? 네 열기가 너무 뜨겁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기 비엔분들도 잘 즐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나요? 준비되나요? 네!